8 6의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가지 방식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수험생들을 통해서도 문제 푸는 방식을 이렇게 볼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사람과 다음 문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하는 경우 분명 차이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첫 문장을 통해서 발견한 단서를 대상으로 뒤쪽에 전개되는 패턴을 예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내용의 전개 패턴을 예상하자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저는 토익시험을 많이 응시를 했고 또 많은 분석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익에서 좋아하는 전개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첫 문장을 읽고 첫 문장의 단서 하나만 찾아내면 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사실 눈앞에 훤히 보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경험을 해온 결과물일 텐데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익에서 정말 자주 빈출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바로 문제사항과 관련된 지문 패턴입니다 즉 초반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십중팔구 일정한 전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에서 무슨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전개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네요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것의 원인을 일단은 제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분명 마지막에 제시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문제점이 발생했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문제점이 발생해서 원인과 해결책이 뒤쪽에 이어지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하시는 분은요 독해의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방법을 한번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문 속에서 첫 번째 to employees, all employees 전 직원에게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지문의 첫 부분을 통해서 그 단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the building manager,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빌딩 관리자가 had just informed us that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at 2pm today, 오늘 2시에 말이죠 all power to the building will be cut 모든 전력이 차단될 거라는 거예요 due to an urgent electrical problem 전기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전원이 오늘 2시에 차단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문장을 읽었 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뭐죠? 전력이 차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뒤쪽에 그 이유까지도 한 문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due to an urgent electrical problem 전기상의 문제 때문에 전력 차단이 예상됩니다 라고 하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we understand this 이거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과 그 원인이 나왔다면 이제 해결책이라는 게 뒤쪽에 등장하겠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understand 부터 그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통보를 했고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만 현재 the situation is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별명거리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the repairs, 바로 수리 과정이 are expected to take 수리 과정이 있을 겁니다 about 30분 정도 걸리는 수리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고장 났으니까 고치는 것 수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단서들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power will be cut 전력이 차단될 것입니다 왜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electrical problem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바로 repairs, 수리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이 패턴 특히나 문제점과 관련된 패턴은 part 6 뿐만 아니라 7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흐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제자의 의도와 그 유형을 예상하고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그냥 막연하고 단순한 해석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자주 출제되는 전개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들에 따라서 최소한의 해석으로 지문을 파악해 보시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날은 계속 나왔네요 음от능한 professionalism 즉시 인사할 수 있는 중심에 일상 그리시장 이를 위해 그리시장